자, 나왔다, 나왔다! 아, 이 커플 기대되네요 비주얼적으로는 짱이죠? 자기야! 야,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뻐 자기가 이렇게 딱 봐도 1등이라고 써 있네 왜? 자기 혼자 찍어도 1등이야 그냥 아, 진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그냥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정신 놓고 찍어도 1등이야 어, 진짜 끝났어 그냥 고준이야 어, 그냥 1등이야 열심히 해야지, 오늘 왜? 고마워 왜? 나랑 결혼해줘 진우야! 너무 고마워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잘 나와 내가 사진을 찍는 것보다 작업을 잘하기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 도장이 중요하죠 도장이 중요하죠 도움도 만드시는 분이야 해가 없는데 해를 만드시는 분이야 그건 신 아니었어? 아, 신 같은 존재구나 자, 가볼게요 공기용 쪽으로 이제 촬영 들어간 거예요 응 옳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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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큰, 안 어울리는 패션피플답네요 좀 크게 하고 와, 예쁜데? 살짝 위로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아 아, 무거 무거 아, 무거 어, 무거 안 범규 진짜... 아니... 기사... 기사장... 이거 봐, 기사장도 터져 운동을 너무 했어 빠져 저거 1인용 아니야? 아,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저기 같이 눕는 거예요? 어? 잘 안 사용할 때 나온다, 나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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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윤씨가 이제 몸 조금만 이렇게 약간 넘어와야죠 어! 아 이거 봐 아 이거 갔겠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기분 좋게 갈게요. 어? 어? 준희, 조금 더 더 들어줘. 미안해. 아, 그렇지. 아이고. 박 남자네, 박 남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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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맥시머? 근데 눈앞에 다 눈앞에 다 웃는 거야. 오늘 왜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을 푸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을 푸는 거 아니야? 아, 너는 푸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푸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오케이, 됐어요. 난 좀 눌렀다 갔으니까 여기 끌어있고 와 촬영하셔야죠 일어나실게요 두 분 일어나실게요 너무 가까워 아니 나는 눈을 안 보고 있는데 아 왜 안 봐 싫어 싫어 왜 안 봐? 그럼 내가 볼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기요 사랑하셔야죠 다음 컷 왜 당겨 왜 당겨 왜 당겨 와 왜 당겨 왜 당겨 왜 당겨 왜 당겨 오 묘하다 이걸 다 씹어서 불면 돼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응 네 아우 거 씹어야지 크게 불러 이 와중에 옷이 응 엄청 짧지 진짜 이런 것도 잘 평상시에는 못 입겠다 그치? 평상시에 입고 나왔어 내가 테이터를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스태프 씹고 이런 스태프 씹고 바지 사이사 바지 사이사 어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파보니까 이뻐 이뻐 눈은 계속 나 진짜 이쁘게 입으면 안 되지 나 진짜 이쁘긴 하다 진짜 이쁘긴 하다 아무나 소화 못하는 거야 저거 아무나 소화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있잖아 아니 잠깐만 더 끼울게 너무 가까이 붙잖아 가까이 붙자 그냥 그냥 가까이 붙잖아 이만큼까지 하나 더 먹어야 돼 하나 더 먹어야 돼 이만큼 부러도 가까이 붙어 여보 하나 더 먹어 잠깐만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한번 열 Si 하나 더 먹어 타임이 맞아서 항상 하나 더 먹어 빨리 타임이 맞아서 이렇게 ready 이게 어...이게 약간 많다 이 사진은 되게 예쁠 것 같애 자, 진짜 마지막! 2시간 뒤 4시간 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붙었어! 좋아, 좋아, 좋아! 자, 볼게요!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시 준비 오 멋지다 지금데 지금 단물이 다 빠지고 있어 그니까 그래도 잘 나온 게 있는 거 같아 다음 옷 마지막인가? 이제? 마지막 우상만 남았나? 잘했어 나도 잘했다고 빨리 해줘 잘했어 아유 애교 아유 애교